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출애국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애국 그리고 바로 왕에게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첫 번째 재앙 날 강물을 피로 만드시는 모든 애국의 물의 근원들을 피로 바꾸시는 그런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로 말면 아마 이제 신들의 전쟁이 시작됐어요 영적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누가 이 생명과 번영의 근원이 되는가 누가 생명과 번영을 주고 있는가 이 영적 전쟁 신들의 전쟁이 선포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애국왕 바로에게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삼일길 가게 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백성 그래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시죠 그런데 이제 바로에게 갔지만 바로는 마음이 완악하여 집니다 아주 강박하여 치고 딱딱해집니다 그 마음의 밭이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도 이제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과 표적을 진행하시지만 오히려 애국의 술사들이 똑같이 자신의 지팡이를 이제 뱀으로 변화시키는 요술을 부리게 돼요 마술을 그런데 이제 아론의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가 그 뱀이 이제 애국 술사들의 그 뱀을 이기는 집어삼키는 먹는 그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모든 계획과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이 일을 진행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 성령의 권능 그 역사하심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를 대적하고요 또 하나님의 권능을 모방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가짜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서 이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권능으로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에 말씀해 보면 요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지금 거절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고 물가로 가서 날강가로 가서 그 강가로 나오는 바로를 보고는 이제 히브리 사람 하나님 요하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셨고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해방하라 내 백성을 자유하게 하라 그지 광야에서 나를 성기리라 하였는데 여러분 그 다음이 중요하죠 바로 이 재앙의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재앙이 시작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다 지금까지도 내가 듣지 아니하다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의 심판이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의 죄의 타락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선화과 따먹지 말아라 생명나무 보마지 말아라 내가 죽는다 그런데 뱀의 간교한 이 속임수에 속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불순종을 자기의지로 선택했습니다 결국 그것이 죄악이 됐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에덴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 생명의 근원, 창조의 근원은 떠나게 돼요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그들 광야로 갑니다 이 불순종의 죄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제안하고 맞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던 것 불순종 이것이 죄악의 이유예요 그 죄악이 시작되는 이유예요 그리고 17절에는 이제 이 죄악의 목적을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뤄놓으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누가 하나님인지 누가 생명의 근원인지 누가 생명을 주는지 누가 복의 근원인지 누가 하나님이신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참 하나님이 참 신이 누구인지 이제까지 계속해서 애국 또 바로 왕들은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들었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적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런 표적도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열 가지 재앙을 대면하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누가 생명이고 누가 복의 근원이고 누가 번영을 주는지 누가 주인인지 누구를 예배해야 되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알리기 위해서 이 역사를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일강을 그 물을 피로 바꾸시는 그 역사가 이제 아론이 들고 있었던 그 지팡이 여호와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요 마치 하나님은 그 마른 막대기 마른 지팡이의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나일강의 물을 피로 바꾸시는 이 재앙은 이 나일강이 주었던 풍류 그리고 생명 모든 근원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선포하시는 것이죠 모든 생명 모든 근원 모든 풍류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거기에 딱 선포하시고 거기에 아주 표를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동안 나일강을 보면서 그들은 나일강이 참신이고 나일강이 생명의 근원이고 나일강에서 번영이 시작됐고 나일강에서 축복이 시작됐다 나일강만 보면 딱 그렇게 그런데 아니다 나일강도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이 아니라 성길 대상이 아니라 그것이 우상이 아니라 그 나일강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다 그래서 거기에 딱 표를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의 만물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딱 붙이시는 거예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학습을 하는 방법 중에 시청각 교육이라고 있잖아요 저희도 이제 대면 예배 드리고 비대면 온라인에서 영상을 이렇게 제작하고 요즘 우리가 굉장히 신경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자막을 넣는다든지 자료를 영상으로 보여준다든지 그렇죠? 그러면 시청각 이 교제가 굉장히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또 만져보고 또 입으로 후각으로 미각으로 이렇게 경험해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국과 바로와 애국의 백성들에게 참신 참 하나님 누구신지 이 시청각 교육을 시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강조차도 하나님께서 만든 피저물이에요 그리고 날강을 통해서 주시는 번영, 축복, 그 생명, 그 풍요함, 부요함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러면 그들은 날강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런데 오히려 그 날강을 우상으로 신으로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보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이걸 고백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려요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나를 예배하라 나를 우상으로 섬겨라 이렇게 우리가 신앙할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불이 감사하지도 않고 그 모든 것에 심판을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 자 보세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나는 입이 둔화여서 나는 말도 못하고 난 이제 못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변명을 하는 모세 앞에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할 것이고 그리고 내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 하나님의 대언자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순서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모세는 아론에게 말씀을 전달해요 그러면 아론은 바로에게 가서 이제 누구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전한다고 해서 모세가 전한다고 해서 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모세가 전하는 말 아론이 바로 앞에서 선포하는 그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로의 말로 받고 모세의 말로 받고 아론의 말로 받으니 그 말이 그냥 사람의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산론과 전서 2장 13절에 자산론의 고인들은 어떻게 말씀 받아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 생명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걸 믿음으로 받을 때 거기에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 마음의 밭을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 밭이 아니라 좋은 마음의 밭으로 사무엘이 고백하는 것처럼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서 듣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정예배 드리잖아요 열한기상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말씀이 듣고 있는데 거기에 솔로몬이 구했던 한 가지의 기도 유일한 하나님 너에게 한 가지 주십시오 그게 뭐였어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이 듣는 마음은 뭐냐면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듣고 흘리는 게 아니라 들음으로 내가 순종하고 행하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다 포함되는 게 이게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듣는 마음을 구한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와 같은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내가 부도 구하지 않고 내가 권세도 구하지 않고 네가 능력도 구하지 않고 네가 생명도 구하지 않고 네가 구하는 게 내 마음에 합당하다 기뻐하세요 그래서 구하지 않은 부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권세도 주시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오 순종이 얼마나 귀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 이하에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의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이제 날강의 고기 모든 생명을 주었던 이 고기들이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고 그리고 애급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게 될 것이다 요하께서 또 모세에게 그리고 아론에게 명령하시는데요 이제 지팡이를 잡고 내파를 이제 날강뿐만 아니라 애급의 물들 강들 운하 모든 호수 위에 내밀 때 그 모든 것이 피가 되어지고요 애급 온 땅 나무 그릇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게 될 것이다 말씀을 주세요 이제 20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우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순종합니다 그대로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날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날강의 고기 죽고요 그 물에서 악취가 나고요 애급 모든 사람들이 날강 물을 마시지 못하고 애급 원장의 피가 나타나는 그 재앙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바로 애급의 요술사들 자기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져요 바로는 자기 궁으로 돌아가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관심도 없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잖아요 직접 목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강박한지 난 하나님 몰라 누가 하나님이야 내가 신인데 관심도 없어요 이게 진짜 그럴까요? 자기가 힘이 있어서 자기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진짜 신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죠 자기의 약함을 연약함을 그렇게 거꾸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우리 영화나 텔레비전 보면 아무 힘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데 괜히 막 이 죄송한 표현인데요 후까시 잡고요 그렇죠? 자기 힘이 있는 것처럼 자기 돈이 있는 것처럼 자기 권력이 있는 것처럼 자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거만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듣지도 않고 하나님이 싸인 주시는데 관심도 없어요 결국 심판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이 애굽에 이런 재앙을 내리는가 바루에게 왜 이런 재앙을 내리는가 뭐요? 하나님이 그들도 뭐요? 구원하시고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모세와 아론이 와서 지팡이로 이 이적과 표적을 행하면서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 내 백성입니다 나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백성을 내보내십시오 광야로 보내십시오 사흘길 가다가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참신은 하나님이시고요 바로 당신을 예배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내시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 순정하면요 애굽이 복이에요 바로가 복이에요 순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든 것이 22절 하반절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고 그들의 말을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누구의 말씀과 똑같아요? 여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같더라 23절 하반절은 돌이켜서 궁으로 들어가요 돌이켜서 궁으로 갈 게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와요 거기 무릎 꿇어야지 그런데 이렇게 완악하고 겸안하고 강박하고요 애굽사람들은 나의 강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의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신 분을 구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자기 힘으로 지금 뭐예요? 물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렇게 생명을 구하고 구원을 얻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능력도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가성 야곱의 우물가에 있는 한 여인에게 물을 찾아오는 그 여인 그가 그냥 우물가에 와서 물을 찾는 것입니까? 아니죠 생명의 근원 생수를 찾으러 나온 거예요 거기 생명의 근원 생수이신 예수님이 계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기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오직 예수 예수 생명 예수 없는 인생 빈컴을 빈배해요 예수께서 생명의 근원이심을 이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7장에 가면요 37절 38절에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밀이 올라가시잖아요 자기 형제들이 올라가서 좀 자기 피하라고 좀 그렇게 나타내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막절에 안 올라가시다가 나중에 비밀이 올라가셔서 거기서 무슨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기거니 내게로 와봐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찾고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복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풍요의 근원이 나의 모든 것 나의 전부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마지막 말씀에 오늘 22절에 25절 여호와께서 날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리라 여러분 7일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6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창조예요 완성을 이루셨어요 지금 첫 번째 재앙 이래가 지나가고 있죠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제 역창조 하시는 그동안 피조물을 섬기는 우상 숭배 가운데 있었고요 그래서 우상을 심판하시면서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 만류의 주 하나님만 예배하라라고 하는 역창조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근원 생명 구원 은혜 축복 풍요 모든 것 전부이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만이 유일하신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르는 그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생명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에 근원이신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하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는 자마다 목마르지 않고 마르지 않는 그 생명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옵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